장근혜, 회의 자료 준비해줘. 회의 자료입니다. 어, 우리 그동안 진행하던 중동 관련 아이템 자료들이야. 할만한 게 있네, 한번 봐. 아, 벌써 무슨 일을... 나 나온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. 아직 팀 분위기 파악도 못 했는데. 아, 뭐 이렇게 페이퍼가 많아. 아, 이거 언제 다 읽으라고. 이런 거는 열라 빡세기만 할 것 같고. 이거는 드리는 품에 비해 팔릴 쪽은 별거 없고. 야, 고철. 이게 네가 뽑은 거야? 과장님, 이거 안 돼요. 이 중동 여의가 의욕만 가지고 되는 데가 아니라니까. 어, 그럼 박 과장이 할만한 아이템 라인 좀 잡아와봐. 어? 아, 과장님 제 말을 뭘로 잡수시나. 업무 분위기 파악 좀 하자니까요. 고스톱을 쳐도 중간에 낀 놈은 판돈도 좀 보고, 판세도 좀 보고. 어이구. 어이구. 자. 능력 있다. 능력 있어. waiting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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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일 올 겁니다.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장백기입니다. 야, 면접 날짜 정해졌나요? 예. 아, 평일이네요. 아, 아닙니다. 하루 휴가 날 수 있습니다. 예. 야, 누가 너한테 이런 거 챙겨달렸어? 시키지도 않은 일 하지 마. 저리 치워. 알겠습니다. 야, 안영이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? 말씀대로 업무에서 빠지겠습니다. 대신 극권 하시는 동안 제가 선배님 허드렛 일을 담당하겠습니다. 그래? 좋아, 해. 쓰레기통들 싹 비워와. 그리고 싹 다 씻어다 놔. 왜? 이거 못하겠어? 아니요, 하겠습니다. 씻는 김에 다른 사람들 것도 싹 다 씻어다 놔. 네, 알겠습니다. 야, 쟤 왜 저래? 제가 시켰어요. 너무 하고 싶다길래. 야, 인마. 너 진짜 왜 이래? 하고 싶어 한다고 저런 걸 시켜도 돼? 그러게 말해. 아, 저 장백기 씨. 이게 안영이 씨가 팀의 일원이 되는 방법입니까?